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는 7일 오후 12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7일부터 17일까지의 11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의장, 부의장 선출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선출과 예산결산특별위 및 윤리특별위 구성, 안건심의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민아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송한준 10대 전반기 의장의 개회사, 의사 담당자의 의사 일정 보고,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 그리고 권정선, 허원, 김영준 등 경기도의회 의원 3명의 5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권정선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라 피해를 입은 보육현장에 몇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긴급지원,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 사업 개선 등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에 나선 허원 의원은 경기 동부지역 중첩 규제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천시는 남한강 상류에 입지 중첩된 규제 지역의 한복판에 위치해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할 수 없다며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자연 보전권력 지정 해제와 환경규제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준 의원은 구로 차량기지가 광명으로 이전되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며 국토교통부는 광명시와 광명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구로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명분과 구체적인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제34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권 제345회 임시회 회의록 성명의원을 선출하고 마지막으로 장연국 의원과 진용복, 문경희 의원을 오는 10일부터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이어갈 제10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날 원구성을 마친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오는 13일에 2차 본회의를 17일에 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등 30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채민아입니다.